오늘 할매 두 분이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거는 고추장 불고기 입니다. 벌써 입에 군침이 도네요.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우리 주방장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또 전을 붙여야죠. 김동문표 전. 아주 맛있습니다. 신여사는 생신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할매들은 건강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센터에서 잡채를 먹으면 딴 데 가서 잡채를 못 먹겠어요. 오직 맛이 안나요. 우리 센터 잡채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잡채입니다. 저 갈색머리 주방장이 음식을 되게 잘해요. 제가 딴청을 부르는 사이에 우리 또 손녀사님이 전을 또 붙이기 시작하네요. 네. 이 고추장 불고기 지글지글지글 끓고 있는거 한번 봐요. 저쪽 입에 군침이 저절로 돕니다. 제가 고추불고기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자 이번에는 잡채를 또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이 잡채. 이 잡채가 잡채는 비주얼이 좋아해야되요. 그 비주얼 한번 보세요. 그걸 적당히 간이 돼야 되는데 난 뭘 산다 못살아. 최고. 최고. 우리 북부는 주안부 센터에 놀러오세요. 그러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활빼. 하나, 둘,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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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굉장히 battleculo ef divide am sondern 축하합니다. 번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welt 신뢰오르신 분이 생신 축하합니다 세상에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전이 생신 축하합니다 기록이 아쉽습니다 기록이 날리듯이 심리에 67년 동안 신뢰하고 생신 축하합니다 부상에 신뢰하고 산책을 제지할 때 신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